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연단의 사람 야곱 이야기 야곱 하나님을 이겨먹다. 야곱은 애서가 사백일을 거드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여 발걸음이 천근 만근이었습니다. 애서를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수도 없이 기도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서를 위해 특별히 예물을 만들어주면 혹시 그의 마음이 풀릴까 생각하고 예물을 때의 맨 앞에 두었습니다. 애서는 이미 야복강을 향하여 가까이 왔고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떼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야복강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강으로 요단강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나루터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 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야복나루가 야곱과 애서의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야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첫째, 천사와 씨름하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호세야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고 호세야 12장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누굴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혹자는 미가엘 천사가 아닌가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천사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이고 하나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와 누가 모금에 나오는 천사인데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왔고 누가 모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고지를 한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다니엘과 유다사와 게스룩에 나오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자는 그리스도가 미가엘 천사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고 그리스도는 천사장도 천사도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천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이끄는 미가엘 천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의 천사장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조용히 야곱을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도우러 온 천사와 왜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 남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애서에게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에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야곱은 영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 알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붙잡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하는 말은 싸웠다는 의미보다는 붙잡고 늘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자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붙잡고 늘어지며 도와달라고 떼를 썼던 것입니다. 실상 야곱은 천사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몸부림을 천사와 씨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 즉 고관절을 쳐서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발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닌가요?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겠다고 천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 야곱이 이스라엘로 결국 천사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킹데임스 버전에서는 For as a prince, hast thou power with God and with men and hast prevailed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 개정에서는 이 구절을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의미가 좀 난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으로서 with men, 이겼음이니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전해가신 하나님과 겨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먼지만큼 약한 인간이 전해가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간절한 소망과 부르지즘에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질그럭같이 약한 인간에게 져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믿고 부르지는 연약한 인간에게 매우 약하신 분입니다. 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지는 몸부림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다 연약하고 작은 실수에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잡았을까요? 당연히 장자의 약속입니다. 장자의 약속은 하나님의 믿음을 생명처럼 지키면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줘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즉 장자권을 얻는 것입니다. 셋째, 영성은 올라가고 육성은 죽는 기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그의 환두뼈가 상했습니다. 야곱은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아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해가 떠오를 때 야곱은 찬란한 빛과 함께 기도응답의 환희와 감격에 벅찼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의 영광과 함께 야곱은 고관절 부상으로 절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장자로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영성은 올라가지만 육성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성은 살아나고 육정은 죽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충만하실수록 내 육체의 욕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성화의 과정을 인도합니다. 야곱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의 상처를 안았습니다. 그것이 환두뼈가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성을 주시는 대신 육정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성과 육성을 다 동일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기 몸을 져서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육정이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반과 애설을 통해 야곱을 거룩한 믿음의 족장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난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끊고 거룩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모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은 영원하고 거룩한 복된 영성을 육체의 고난과 바꿔야 합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할수록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영성이 풍성해지고 대신 그만큼 그리스도의 흔적인 고난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10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